아무리 특별한 돌이라지만 그래봤자 돌인데 어떻게 자석에 붙죠? 자석을 갖다 대자 함께 따라 올라오는 가루. 정말 신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기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걸 해서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돌 케랴 또 골라내랴 쉴 틈 없이 고생한 남편을 위한 사모님표 특급 보양식. 입안 큰술이 가져올 반전.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지금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새로운 박백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완성. 분명 냄비에 들어간 건 뽀얗게 살얼은 생달기였는데. 보이시나요? 오골개의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단 그 향부터가 남다르고 오묘하고 담백한 백숙맛이 계속 구미를 담긴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화는 좀 하면서 드셔야죠. 신나는 것 같아요. 전율을 한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돌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 그 한편에 느리지만 진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네 희노애락과 함께 고된 삶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음식도 있는데요. 골목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인천광역시. 인천하면 유명한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장면, 냉면, 닭강점 등 모두 인천 골목의 터줏대감들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숨겨진 골목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백번지. 소연동 백번지. 뒤에서 못 먹었죠. 비쌌으니까. 멈출 수 없어. 송연동 백번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거의 한 60년 된 거예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는 송연동 백번지. 도대체 어떤 골목일까요? 골목을 따라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오, 예. 반겨주시네요. 가족처럼 반겨주시네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에 국물이 뜨거워져서 옛날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토련. 토련. 뜨끈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려는 주인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유독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때는 한 11, 15살, 16살이었어요. 9월 28일 주복할 때 그때도 이렇게 우리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로 말해서 이런 거 한 그릇 먹으면 아주 그냥 경찌이 보종 나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시절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던 추억의 음식. 대체 뭔가 했더니 투박한 뚝배기 안의 옹골진 맛, 순댓국이었네요. 진한 익수에 머릿고기, 순대 등을 푸짐하게 넣은 순댓국.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벌써 감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 입맛은 신기하게도 이 순댓국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절로 나오죠. 가게 분위기가 늘 와보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분들도 보면 다 고향 부모님 같으시고 분위기 자체가 고향 맛이죠. 분위기도 그러고 맛도 그러고. 정이 넘치는 송현동 순댓국 골목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40분. 이때 정적을 깨고 나타난 차인데. 이 이른 시간에 누가 온 것일까요? 아,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맨날 이 시간에는. 아, 사장님.